조목이! 궁금해? 이리 와봐 밖에서도 이렇게 또 만지게 해주는 조목이 리씨는 달아났는데 하루만에 많이 좋아졌어요 조목? 조목아 한번 더 해볼까? 이리 와볼까? 또 만지게 해줍니다 지금 조목이가 저희 집에 온지 이틀째 되는 날이에요 첫날은 못 만져가지고 밖에서는 집에서 한타 만질 수 있고 밖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리씨를 길게 달아놨는데요 이틀째 되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주네요 이 아이가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예요 금방 적응할 것 같습니다 보니? 친구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빠로 핸드가 있는지 이리 와봐요 요새가 많이 보니